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4월 7일 수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이렇게 픽스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 주식시장 마감 방송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주식시장부터 먼저 챙겨보고요. 워낙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열풍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께 조금 안내해 드리고 지금의 상황 정도는 어떤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 또 비트코인 관심 많으신 분들은 참고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0.33% 상승 코스피 코스닥은 0.47%로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고무적인 것은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간에 하루빼고요. 8일동안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시장이 조금 이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양호하게 가거든요. 미국도 신고가 롤리 막 하고 있고요. 독일도 신고가. 자 우리나라도 뭐 못가라는 법이 없다 얘기했죠. 외국인의 스탠스가 주식을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에 보면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고요. 다만 선물로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프리미엄들 좀 죽이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말씀드렸고 여기 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콜옵션도 빠지고 풋옵션도 빠지고 양쪽 다 빠진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게 기본입니다. 들었다 놨다 다시 들었다 이러버리면 콜옵션도 빠지고 풋옵션도 빠진다.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짚어 나가고요. 자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요. 자 보시게 되면 빅히트를 필두로 한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세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오늘 초강세입니다. 그리고 의료 수술 로봇 이런 쪽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머지는 비교적 약세였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겨우 플러스권 유지했고요.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전기전자 약간 약세 자동차 그만 그만 2차전지가 반등 나오다가 그래도 플러스권 마무리 했으니까 2차전지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조선건설 철강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좀 쉬어가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강한 종목이 쭉쭉쭉쭉쭉 며칠씩 랠리하는 장이 아니라 한 2,3일 갔다 싶으면 조정받고 조정받고 나면 또 반등하고 이런 빠른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무작정 중장기한다고 쭉 들고 가면 수익 먹은 거 다 통해 내는 그런 장입니다. 적절하게 오히려 차이 실현해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난리가 났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우리 기술 투자가 상당히 강하게 가다가 그냥 딱 아래골이 닫니다. 좀 전에 한번 챙겨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도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 유수뱅커들이 펀드도 만든다는데 우리가 너무 몰라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가 7천 우와 8천만원 인금까지 갔네 7천950까지 갔네 얼맙니까 최고가가 어쨌든 분봉으로 보면 더 잘 나오겠죠 분봉 오분봉 나와라 오바 우와 7천8백 7천9백까지 갔었네요. 7천9백 닥터케이가 말한 8천 인금까지 갔습니다. 희한하네 그동안 잘 가더니 왜 갑자기 겁나가지 8천간다 그랬거든 목표치 인근에 흔들립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치 인근에서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익 실현해야 된다. 만약에 상방으로 잘 끌고 왔던 코인 투자자라면요 오늘 정도에서는 절반 이상 정도 대규모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 땡길지 아니면 8천만원의 목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밑으로 조정받을지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천만원의 근거를 대봐라 5천만원과 6천5백만원 그리고 여기 인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폭만큼 1,500만원이니까 6천5백에서 1천5백 다음 8천만원이죠. 8천만원의 목표치를 향해 갈 것이다. 그대로 찍고 내려온다. 예이야 I'm Dr.K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크게 흔들리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실현 일부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였던 비덴트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참고를 하십시오. 삼성전자 실적 발표 9조 3천억으로 컨센서스보다 양호하게 나왔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매도했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강하게 가기는 못한 모양입니다. LG전자도 강세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른 코인들은 마이너스 50%대로 갔다고 우리 업비트에 나가있는 이호중 리포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자 이야기 나오니까 한번만 딱 더 체크해봐요. 여기 보면 될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5% 아 이건 아니구나 27% 마이너스 30%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간다고 다 좋은게 아니라니까요 위에서 제대로 못 던지면 이래되면 끝장나는겁니다. 끝장나는거에요. 이거 얼마입니까? 고점이 그죠? 3400원에서 아니 340원에서 160원 왔으니까 그죠? 180원 빠진거 아닙니까? 반토막난겁니다. 반토막 한 5일만에 반토막 미쳐가지고 한 1억 꼽아가지고 그죠? 야 이거 뭐 1억이 몇십억 된다더라 이런 개허왕된 꿈을 꾸다가 1억이 5천만원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양면이 있는겁니다. 양면이 많이 올라가면요 그냥 급나가는 것도 있는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대기 많이 많이 날라당기는 것만 쫓아당기는 분들 계시죠? 나중에 한방에 홍콩갑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가볍게 챙겨보자면 셀티론 3행제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반등 강하게 나오다가 또 밀려버리거든요. 한 번에 못 넘어간다 기본이니까 인정한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속 밀려서 여기 밑으로 21 밑으로 깨지면 안 돼요. 빨리 여기 32만원권 위로 빨리 강하게 올라타는지 여부가 상승전환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힘없이 하락전환을 하는지 아주 중요한 그런 구간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다. 탁트캔은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21 인근에서 반등 노리가 들어갔는데 자꾸 튕겨내려옵니다.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바라건대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티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으로 툭하고 깨지는 순간 완전 하락 추세로 다시 진입되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셀티론 제약도 좋지 않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셀티론이 가장 좋아요. 셀티론이 가장 세 종목 중에서는 좋은데 유독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적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힘없습니다. 그러나 상승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상승 추세로 카카오의 모습처럼 빵하고 한 번 치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거는 쟤를 컨트롤하고 있는 외국인의 손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도 오늘 한 2% 인근으로 밀리다가 끌어 땡기네요. 이렇게 빵 삼성전자하고 약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얘가 훨씬 좋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다 만들어 놨잖아요. 빵 치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빅히트 빅히트가 6% 도 돌파합니다. 이렇게 되면 윗고리를 엄청 다뤘습니다만 상장 첫날 가격 시초가 정도는 일단 형성이 됐네요. 시초가 정도 올라가다 밀려서 그렇지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저스틴 비버 기획사를 인수로 해버렸습니다. 1조 지급하고요 그리고 한 5천억 남아있다 그럽니다. 와 정말 어메이징 합니다. 그죠 그 소속 가수들이 그냥 소속서가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100억 씩 투자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혈맹관계가 된 겁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세계 탑아티스트를 품는 아 그런 회사가 되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한민국 역같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니가 역같다 라고 반드시 대빡구 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용어인데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구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축구가 사강을 가고 야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해내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그룹에 효성 TNC 조종을 받았는데 또 대번에 강세보이구요 효성화학도 반등시도 자 이런 지역은요 21인근이니까 살 수도 있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못들어갔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못들어가는 권역입니다만 일단 21권역에서 반등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키트 시젠 7%씩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니까 수젠텍 7% 랩지노믹스 는 15% 갑니다만 관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무 급락에 따른 반등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겠습니다. 한물 갔어요. 한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쉬운 섹타는 유독 신세계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발표가 났는데 그냥 꼬꾸라집니다. 참 아쉬워요. 이거는 어저께 강하게 전일도 전전일도 양봉을 세우고 강하게 갔으면 오늘 적당한 흐름으로 딱 수돗해야 그 다음에 빵하고 치고 가면서 52주 신고가 가기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상황인데 52주 신고가 정도는 되겠죠. 그렇네요. 그죠? 그런데 좀 아쉬워요. 오늘 1.9%로 좀 밀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크게 무리 없고 오늘도 외국계 매수 잡혔다. 유달리 오늘 그동안 한 며칠 올랐으니까 중국 소비 유통 백화점 화장품 이런 섹터들 조정 받은 그런 상황 입니다. 현대차도 60일 권역에서 점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크게 밀렸고 20일 에서 수도 갑니다. 여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은데요.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아요. 반드시 위로 다시 재상승 하려 시도가 나와야 되고 강하게 24만원 권대 뚫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기아차가 훨씬 모양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왜 뚫었으니까 뚫고 늘려주는 구간이니까 교체를 기아쪽으로 해야 들어갔다. 추가로 상승할 때 기아차가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 높아요.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LG화학은 뭐 120일 20일에 저항권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자 삼성 SDI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4%도 갔었는데 4.5% 입니까 강하게 반등 넣어다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좀 아쉬워요. 하지만 20일 지지하는 정도의 모습이 보이니까 한번 반등 넣으면 이건 볼린즈밴드 상당 그리고 60일 저항권이 70만 정도 가가지고 일단 매도할 예정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지 마라. 20일 인근에서 아래골이 달 때 매수해라. 퍼펙트. 그죠? 평소 이야기한거 하고 다른거 있어요? 다른거 없습니다. 자 2차전지 섹타는요 소재관련 애들이 아직 살아있는걸 보니까요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완전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 LNF가 대장이에요. LNF 상당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메이커가 어디든 어디든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어느정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메이커 보다 소재관련이 더 강한 것 같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강 건설 조선만 가볍게 챙겨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목 궁금한것 있으면 올려봐요. 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눌러주시네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포스코 고천부위에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신곡 아 52주 신곡가 이후에 좀 흔들리고 있구요.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고려아에는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자 여기 하단에 지지권 정도는 된다 싶어서 아래 꼬리 달 때 좀 들어갔는데요. 오늘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밑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20일 기다리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조선도 오늘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대한통운 21인근에서 매수 오늘 약간 흔들림 있으나 노프라블럼 건설주 현대건설도 볼린지벤드 틀어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산했구요.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GS건설로 갈아탔는데 뭐 양호합니다. 21인근이니까 어느 정도도 살 수 있었어요. DL ENC도 뭐 적당한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숨고르기 내지는 횡보장세 보여주면서 옵션 양초 프리미엄 죽이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코스피에서 매수해야 들어오고 있고 환율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환율도 한 단계 더 레벨다운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자 여기를 여기 이렇게 박스권 이루다가 한 단계 더 내려간다면요. 이제 1100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환율도 양호해지는 모습이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야간 마감방송 5시 인근에 하는 방송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네요. 계속적으로 방송 이 방송 하고 아침방송은 웬만하면 계속 매일 데일리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나머지 8시 인근에 또 하는 야간 방송은요. 때때로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모든 알림 반드시 설정해 해놓으십시오. 구독 그리고 구독 옆 가입 해주시면 땡큐 그리고 카페 그리고 개인 카톡 링크 있습니다. 수익 현황 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 부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요. 이쪽으로 한번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땡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두키였습니다. 바이바이